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초고강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은 북한을 최대치로 압박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압류, 그 다음에 억류한 다음에 압류한 거죠? 그렇죠. 원래 UN제재 위반을 했잖아요. 불법적으로 석탄을 싣고 그래서 돈을 만든 거죠. 해외에 나와서 이리저리 선박하고 관련해서 서비스도 받고 한 흔적들이 금융기관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1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미 연방검찰에서 압류된 상태지만은 결국은 연방검찰에서 몰수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몰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법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압류를 해서 지금 미국령 사모아 파고항인가요? 한국 이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갖다 놨죠. 그것도 한 수십억 이상 될 것 같은데 배도 굉장히 크던데 더 나올 수도 있겠어요? 100억 대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돼서 팔아도 돈이 되는데 여기에 만일에 지금 압류가 됐지만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몰수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미국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북제재 구멍난 부분들을 메꾸려고 이렇게 압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본 원칙이 대화와 압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에 당분간은 대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압박으로 선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네스토호를 억류했다, 압류를 했다 하기 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가 사실 안 먹혔잖아요. 안 먹힌 이유가 중국하고 북한이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중국이 그 개혁을 메꿔준 거거든요. 북한 경제의 91%가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제재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로 연결이 되려면 중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 줘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원유 공급을 중국이 차단을 해버리면 그날로 손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냥 뒤로 뒤로 다 하고 국경 무역을 통해서나 이렇게 밀무역을 통해서 은밀하게 북한을 도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기대할 바가 못 된다.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초강도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북한 비핵화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3연 초강인 게 어쨌든 패권국과 미국이 양털깎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중국에 대해서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역 전쟁을 기술 전쟁으로 궁극적으로는 금융 전쟁으로 해서 중국을 제압하는 큰 그랜드 스트레트지 큰 전략이 있잖아요. 큰 전략인데 그 안에 사실은 이 중국카들을 북한의 비핵화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중국을 압박해서 제대로 된 액션을 치워라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북한에 대한 초공황도 압박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도 압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원래 UN 제재다 이런 거 사실 미국이 제재 조치를 취할 때는 대개 재무부를 동원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 UN 미국 대사를 통해서 다자외교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특이할 점은 법무부가 나서고 있잖아요. 연방검찰이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사법부인 법원도 임발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제재 조치하고 관련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도와준 중국의 은행 세 곳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컨더리부 있고 권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적시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중요 기업 10개가 이미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리 되면 엄청난 압박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법무부가 시작을 하고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을 아주 센 기간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말이죠. 동북아 지역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들을 집결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경제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금융하고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경제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수단으로 전쟁을 꼭 한다기보다는 전쟁 물자들을 한반도에 총집결시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동작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런 방식으로 강하고 세게 달아야 제정신 차린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현재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이란으로 봐서는 수출이고 우리로 봐서는 수입이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특히 원유 공급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란에 의존하는 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180일 동안 한신적으로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한국하고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이런 나라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예를 들어서 제재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컨드리 보이콧이 제재 조치로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3인 초과가 돼버려요. 경제망통인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예상도 못할 거예요. 갑갑합니다. 거지되는 거죠, 한마디. 그렇죠. 국가가 거지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최근의 위중 무역전쟁에서 얼마나 중국이 군력적인 패배는 아니지만 군력을 지금 당했어요. 당하고 있죠. 1840년, 42년, 56년, 60년 제1, 2차 아편전쟁 때 그 당시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 무릎을 끌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 체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군력을 중국은 잊지를 못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을 보면 그때 영국이 중국 청나라에 강요하는 듯이 강하고 세게 핸들링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자파들이 마치 종주국처럼 승황하는 중국도 세계 패컨 국가인 미국 앞에서 애견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미국 무서운 줄 모르고 북한 김정은은 미국 무서운 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고 문재인 내지는 그 일파들은 미국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그 힘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 큰일 났는데요. 무지도 참 답답함으로 가는 길이죠. 좀 전에 아까 얘기하시다 잠시 중단됐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총집결되고 있다. 북폭이 있을 것이냐 말 거냐. 교수님께서는 올해 안에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이렇게 총집결하면 부지물식간에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질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전쟁 수행을 양대전선에서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속전을 한다면 미국의 에너지, 미국의 석유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중동 지역이 미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아들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단기 속전을 가볍게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중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중동이 유일한 지역이고 북한은 북폭을 결정하기까지 장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전선이 지금 두 개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대전선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고 물론 참고로 미국이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는 유럽전선과 태평양전선을 동시에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사실 양대전선을 운영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일단 단기 속전으로 놓고 보면 중동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차선순위로 북한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점점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시기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 아시죠? 이번에 장관된 그 양반도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통일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65%가 제재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가 아니고 압박. 지금과 같은 경제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양동작전으로 총동원해서 강도 높게 지금처럼 압박을 하면 북한이 포기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기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을 두고 한 말씀이시죠. 북한은 고강도 압박. 이게 필요합니다. 쌀 주고 돈 주고 이런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도 나가야 되는데 이 정권이 말이죠. 북한 체제만 지금 공고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체제를 대한민국에 흡수시켜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역 정권입니다. 무너뜨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신혜연수 꼭 구독해 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